이렇게 초대를 해놓고서 내가 평소에 너무 먹고 싶은 거 메뉴 위주로 내가 은근히 막 시키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. 아니, 저기는 밥값은 한 거 알죠? 밥값은 한 거 알죠? 밥값은 한 거 알죠. 그래서 온 김에 나 달고나 커피 만들어먹고 있어. 달고나 커피 만들어먹고 있어. 야 이거 거짓말이잖아. 누가 얘기나 해보자. 이러다가 컵 깨는 거 아닌가 몰라. 맛있어. 3시간을 더 있겠다. 이게 진짜 이거 3시간 걸려? 뭐 운동하시는 분들은 10분 안에 듣고. 아니, 그럼 뭐. 아니, 10분 안에 말이 안 돼. 깨는 거 아니야? 3시간짜리를 10분 만에 만들어 볼게요. 형이 10분 만에 만든다고? 저는 기본적으로 톤이 안 보여요. 톤이 안 보여요. 아, 소희를 했는데 지금? 아니, 실제로 들어가면 안 보이지. 다시 한번, 다시 해 봐. 안 보이지? 보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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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무도 안 보이게 진짜 안 보여. 안 보이게, 안 보이게 뭐야, 당황. 안 보여! 안 보여! 이 정도의 톤이 안 보여. 안 보여! 일단 이게 달고나 커피가 설탕으로 하는 거고 이거를. 아니, 그러니까 설탕을 안 넣고. 에?! 설탕 안 넣으면 머랭이 돼요? 그럼 뭘로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? 설탕이 아닌 에이스리톨이라는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. 그런 게 오히려 더 안 될 텐데 그런 거 당 뭐 떨어지지 없는 거야 아니 오늘 한 번 먹자 오늘은 괜찮아 일주일에 하루는 괜찮아 그거 얼마나 설상이 많은데 하루에 괜찮아 그 맛을 또 보고 내가 반성하고 에이스 리톨 한 번 보고 얘기해 에이스 리톨이야? 에이스 리톨 왜냐하면 이게 진짜 내가 먹어본 중에 제일 설탕이랑 비슷하거든 맞죠 그런데 이거는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아 나는 참고로 나는 달걀 거품기 없이 머랭을 쳐본 사람이에요 아이 그 정도 다 쳐보죠 못 쳐 형 나는 시지 못 쳐 4개? 4개 할래? 3개의 라이돌 너 진짜 너랑 나랑 대표로 앞머리 자르기 한마디 자기야 내가 지면 잃을 게 너무 많잖아 형 앞머리 자르는 거는 이 친구야 나도 대극이야 아니냐 나도 대극이야 아니냐 나도 대극이야 아니냐 나도 대극이야 아니냐 이 말은 무슨 젊은 줄 아나 봐 형은 웃음으로 승마라도 시키지? 아니지 나도 내 팬들이 있는데 설거지 걸고 내가 일 résult일까 너 왜 그렇게 울리냐 너는 진짜 우리 애가 감사합니다.